구글도 얘들이 만든 이 머테리얼 디자인이라는 이 디자인 정책이 왠 처음에는 본 어플용으로 출발했지만 이제는 외부로 다 이전돼서 오고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디자인에도 디자인에도 머테리얼 디자인이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최근 기조에 따라서 디자인을 해서 내가 최근 트렌드에 맞춰서 디자인을 이렇게 잘해요 라는 걸 보여주려면 이 머테리얼 디자인을 적극 활용을 하셔야 된다고요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머테리얼 디자인이 뭔지부터 구글해서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주십시오 머테리얼 디자인이라고 해서 들어가 보십니다 자 그럼 맨 위에 검색 결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디자인 기조라고요 구글에서 만든 디자인 기조니까 이 기조를 따라서 어플을 또는 웹 쪽으로도 이전돼서 오니까 아이콘들의 스타일을 옛날 올드한 스타일로 하지 말고 얘들이 만들어준 깔끔한 스타일로 바꿔라 라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네들 어플들이 다 디자인 등급이 올라오니까 이게 웹까지 전의가 됐다고요 왼쪽의 메뉴에 보시면 머테리얼 디자인의 왼쪽의 메뉴 들어가 볼게요 머테리얼 디자인 눌러봤습니다 그래서 보면 요런 스타일도 있지 않습니까 이 햄버거 버튼의 스타일 아이콘의 스타일 얘를 이용한 디자인은 이후에 모바일 디자인에서 적극 활용을 해볼까 합니다 자 사이트를 들어가 볼게요 얘를 이용해서 코딩을 할 때 우리가 쓸 라이브러리는 얘입니다 머테리얼에 머테리얼 css 머테리얼 라이즈 css.com 들어가 보실게요 머테리얼 라이즈 css.com 들어가 보십니다 얘들이 제공해주는 라이브러리들을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들어오셨습니까 요거는 언제 쓰시면 좋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2차가 끝나고 3차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3차의 포폴에 쓰기에 아주 적합한 라이브러리에요 모바일에 쓰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보실게요 전체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럼 왼쪽에 보시면 get started 부터 볼까요 얘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시작하기 들어가 봅니다 시작하기 들어가 보면 다운로드를 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고 cdn으로 해서 불러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거고 또는 npm이 깔려 있으면 노드가 깔려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도 설치를 할 수 있다라고 했고 바워가 깔려 있으면 인스톨해서 할 수 있고 우리는 바워가 이제 여기 보면 바워가 디플리케이트 됐대잖아요 바워는 이제 사장 됐다구요 안 쓰고 그래서 제가 뭘 소개했어요 얀을 소개했지 않습니까 키워드는 똑같으니까 앞에 바워 대신에 얀을 입력하고 하면 npm이 깔려 있는 환경에서 이 사이트에 들어오지 않고도 바로 노드 모듈 해서 다운받을 수 있다고 해요 자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다운로드 할 수도 있고 cdn으로 할 수도 있대요 그러면 얘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걸 우리 예제에다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css에 와 보실게요 css 저게 로드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애초에 애초에 얘를 쓰겠다라고 기조를 정했으면 디자인부터 materialize 디자인 소스를 가지고 디자인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디자인이 확 바뀐다고요 칼라 보면 칼라에 보면 얘가 로드되어 있으면 materialize의 칼라를 다시 쓸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 칼라를 쓰고 싶으면 여기 있는 게 얘가 뭐에요 얘가 클래스명이에요 라이튼5 레드와 라이튼5하면 이렇게 된다 퍼플에 라이튼3하면 이 칼라가 나온다고요 미리 칼라 세팅이 다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칼라의 클래스명만 확인해서 넣으시면 된다고요 그리드 보실게요 그리드도 우리가 쓰는 너비를 이렇게 해서 그리드 컬럼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컬럼에 1,2,3 하면 그 너비의 요소가 짠 바로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디자인되어 있는 거 보고 뭘 계산할 필요가 없다고요 너비를 계산할 필요가 없다고요 대신 뭘 계산해야 돼 그리드를 몇 개를 썼는지 계산을 하셔야죠 세 칸 썼는지 네 칸 썼는지 그래서 디자인할 때 적극적으로 그리드를 쓰라는 얘기에요 나중에 어떻게 코딩할지 모르니까 디자인할 때도 그리드를 쓰면 당연히 일관성 있는 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거고 내려볼게요 그 다음에 테이블도 한번 가볼까요 테이블 테이블에 CSS 자는 게 전통적으로 까다로워요 그런데 얘는 테이블에 마크업을 이렇게만 하면 바로 이런 테이블을 만들어 준다는 얘기입니다 스타일을 테이블까지 잠깐 봤고요 그 다음에 트랜지션 좀 볼까요 트랜지션 요게 하이라이트입니다 트랜지션에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얘를 클릭하면 지금 얘가 커지고 작아지고 있고 그런 것들도 있고요 컴포넌트에 가볼게요 컴포넌트에서 버튼 한번 가볼까요 컴포넌트에 버튼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되어 있고 잘 보세요 버튼에다가 클릭해 보시겠습니까 클릭해 보세요 마우스를 움직이면서 클릭해 보시라고요 자세히 보시면 효과가 있죠 거기 클릭한 것부터 물결이 퍼지는 것 같이 되어 있다고요 그 효과가 웨이브입니다 모바일에서 많이 보셨던 그 효과가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소스를 로드하면 끝나는 거라고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적극 활용할 거고요 플로팅 볼게요 이렇게 이것도 똑같다고요 이거 모바일 페이지에서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디자인 할 때부터 버튼의 디자인을 어떻게 이렇게 한다고요 버튼의 디자인을 이렇게 이거 아이콘으로 가보실게요 컴포넌트의 아이콘으로 가보십니다 아이콘에 보면 얘들이 제공하는 기본적인 아이콘이 이렇게 있다고요 그러면 애초에 디자인 할 때 저 아이콘을 써서 디자인을 한다고요 그러면 그림으로 저장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아이콘 이렇게 있고 음 폼도 가볼까요 폼의 체크박스 한번 봅시다 폼의 체크박스 이 라이브러리 로드를 하면 이런 식으로 스타일을 바로 바꿀 수 있다고요 이게 폼포를 써도 되냐고요 써도 돼요 요즘 누구나 많이 쓰는게 이 라이브러리라고요 materialize 최근에 가장 핫한 라이브러리입니다 구글의 기조가 바뀌면서 이 라이브러리를 굉장히 많이 쓴다고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제일 또 선호하는 건 어떤 거냐면 열어보실게요 자바스크립트로 가보시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캐롤즐로 가보세요 캐롤즐로 자바스크립트 한 것 중에 캐롤즐로 가보십니다 자 이걸 어렵게 구현한 분이 있습니다 지금 폼폴에 하시면 가운데 있는게 활성화되고 커지고 작아지가 하는거 사실 이 라이브러리 쓰면 어렵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부드럽지 않습니까 뭐도 돼요? 드래그도 돼요 좌우 드래그도 된다고요 열자마자 포크하시고 저장해서 여러분 걸로 가져가세요 자 일단은 세팅에 가보면 세팅에 가보면 여기에서 jQuery 라이브러리랑 뭐가 로드되어 있어요? Materialize에 CSS 플러스 라이브러리도 로드되어 있어요 Materialize에 JS와 CSS도 가보면 뭐가 로드되어 있다고요? Materialize에 CSS가 로드되어 있다고요 즉 저 두개 좀 전에 소개했던 기능을 모두 쓰려면 두개가 로드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얘들이 제거해주는 CSS와 라이브러리 JS 라이브러리가 로드되어 있는 상태에요 본 예제는 자 HTML을 간단하게 짜보고 그리드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바뀌나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코드펜 젠코딩이 MS이 기본 장착되어 있으니까 단축키로 쓰겠습니다 자 얘가 컬럼을 만들어 주려면 컬럼을 나누려면 반드시 컬럼에 부모가 있어야 돼요 컬럼에 부모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로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드를 다 감싸는 거에는 컨테이너는 클래스명이 있어야 Materialize에서 기본적으로 지정하는 너비 그 너비를 유지하면서 화면에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로우 안에다가 음 컬럼 12개를 쓰는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컬럼을 쓰는데 컬럼을 컬럼이란 클래스명에 S12 이렇게 지금 뭐를 참조해서 보시면 되냐면 아까 Materialize에서 CSS에서 그리드를 보시면 돼요 Materialize Materialize CSS 그리드를 보면 다 감싸는 거에는 컨테이너가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컬럼에 너비는 어떻게 쓰래? 컬럼에 S1, S2 이런 식으로 쓰라고 하니까 지금 그대로 써봤다구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 안에 title 하나 넣을게요 아직 확장 안합니다 네 DIV 컨테이너에 DIV 로우 안에 12개 쓰는 거 DIV 하나 만들었고 그 안에 title이 이렇게 있습니다 적성하셨습니까 확장하지요 네 이렇게 해서 만들었구요 이미 스타일이 잡혀있어요 지금 CSS에 가보면 컬럼에 백그라운드를 제가 지정을 해놨구요 보더 아래쪽으로 흰색의 보더가 살짝 있습니다 누구한테? 컬럼한테 자 안에 글씨 좀 쓸게요 title 자 지금 보면 얘를 넓게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가 컨테이너를 넣었기 때문에 얘 너비가 몇인지 보실게요 컨테이너를 보면 검사해서 컨테이너의 너비가 몇인가 보겠습니다 컨테이너의 너비가 지금 자동으로 70으로 잡혀있어요 조금만 더 크게 볼게요 레조루션을 검사해서 다시 볼게요 컨테이너 너비가 993 이상에서는 너비를 70%를 써라 라고 해서 우리가 작성도 안했지만 미디어커리가 이미 작성이 되어 있다고요 뭐가 로드되어 있기 때문에 materialize에 min css 가 로드되어 있고 거기에 반응형이 이미 되어 있다고요 최대 크기는 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1280을 넘지 않게 되어 있다고요 1280을 넘으면 넘으면 사이트가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었습니까 이 사이즈에 맞춰서 되어 있다고요 100%를 다시 보고 자 이제 컬럼을 나눠 볼게요 두번째 컬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 그대로 카피할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row니까 row를 그대로 카피해서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row 하나 더 만들었고요 밑에 하나 더 만들었죠 자 이거를 이제 둘로 나눠보자고요 컬럼 안에서 컬럼 안에서 이걸 둘로 나눠야 된대요 그러면 반반씩 쓸 거니까 얘를 6이라고 하고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됐습니까 이렇게 row 안에 row 안에 column 6가 두 개가 이렇게 있어야 한다고요 얘가 6 컬럼 6 컬럼 쓴다 라고 해서 그리들은 잘 나왔는데 얘가 가로로 배열 되는 방식이 궁금하다구요 예상컨대 저 가로로 바뀌는 이 플롭 방식은 아마 조만간 멀지 않은 날에 플렉스나 그리드로 다 바뀔 겁니다 50% 50% 라고 되어 있고 간격은 어떻게 만들었나 안에 패딩을 줬군요 패딩이 있구요 상하 좌우에서 패딩이 있다고요 패딩 안쪽에 패딩이고 간격은 뭐로 준거지 그러면 보더로 줬어요 지금 보면 컬럼에 오른쪽으로 보더가 있다고요 이건 지금 내가 준건데 잠깐만 예 보더를 지금 우리가 준거였죠 이걸 빼볼게요 얘를 빼면 간격이 없단 얘기에요 그쵸 음 버트럴라이즈에서는 그러면 얘 간격을 어떻게 줬을까 이 간격 검사해 볼까요 버트럴라이즈에 간격을 어떻게 줬나 얘들 똑같은거 썼으니까 헐 얘들도 보더로 했다구요 시스템이 독특하죠 그쵸 사이의 공간을 보더로 떨궜어요 그럼 만약에 만약에 여러분이 얘한테 보더를 안주고 간격을 떨굴 생각이 있었다면 그럴 생각이 있었다면 일단 HTML에서 안쪽에 공간을 더 만들고 싶은데 보더로 안 만들고 싶었으면 얘한테 가서 여기 안에다가 번거롭지만 DIV 요소가 하나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백그라운드를 얘한테 주면 안 된다는 얘기라구요 고런 어 유의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더로 처리를 했어요 자 두개를 나눠 봤구요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넷 컬럼씩 쓰는 걸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밑에 만들 거니까 이 DIV 그대로 카피를 해서 봅니다 하나 더 만들고 보죠 이번에는 세 개를 늘릴 거니까 컬럼을 하나 더 더 늘려주세요 444 4컬럼씩 써 라고 해서 다 합쳐서 12가 나오면 돼요 444 라고 했어요 컬컬컬 해서 444 맨 밑에 그래서 4컬럼씩 쓰는게 이렇게 만들어 지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 묻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로로 되어 있고 얘의 가로 방식을 가로로 배열하는 방식을 얘는 플롯으로 한다라고 하면 이 로의 역할은 뭘까요 이 검사해서 누구에 가봐요 로에 가보면 지금 내용의 뒤에 해석이 애프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애프터를 클릭을 해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공백을 만들고 디스플레이 속성이 있어야 클리어 왼쪽에 걸려있든 오른쪽에 걸려있든 플롯을 해지해주는게 로에 애프터에 걸려있다구요 우리는 그래서 보통 클리어 애프터라고 했었던 거고 클리어 픽스 애프터 근데 얘는 그걸 로가 해주고 있다구요 플롯으로 해서 짜는 사이트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응형으로 바로 가볼게요 얘가 지금 S가 이 S가 스몰이고 스몰부터 크기를 한다는 거고 미들 디바이스에서 볼게요 얘가 스몰 디바이스에선 12로 다 바꿀게요 스몰 디바이스에선 12로 바꾸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맨 밑에 다 열두 컬럼을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들 디바이스에서는 미들 디바이스에서는 4칸을 써 라고 해서 M4 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밑에 보시면 하나 안 썼나? 잠깐만요 하나 둘 셋 해서 보면 마지막 거 볼까요 얘가 보도를 주는 바람에 넘쳤구나 검사를 해보면 검사를 해보면 예 어? 왜 이거 안 썼어 제가 다운표 안 썼나요? 돼 있는데 반영이 안 됐네 세이브 좀 해볼까요? 네 그렇죠 이렇게 돼 있고 모바일 구간에서는 너비를 줄여 볼까요? 너비를 지금 화면을 줄여 보자구요 예 그래서 지금이 PC고 모바일 구간으로 들어오면 맨 밑에 지금은 아직도 넷 컬럼을 쓰고 있지만 더 줄이면 더 줄이면 얘가 이렇게 너비를 다 쓰겠다라고 지금 하신 거라구요 미디어 커리 구간이 몇으로 잡혀있나 좀 확인 좀 해볼까요? 머티럴라이즈에 가서 지금 머티럴라이즈에 CSS의 그리드를 보고 있습니다 머티럴라이즈에 CSS의 그리즈를 보고 있다구요 여기에서 미디어 커리 구간이 몇이 잡혀있나 힌트가 있나 없나 아 아래에 있군요 스크린 사이즈에서 있어요 보시면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몇개 썼습니까 두개 써봤어요 스몰과 미디엄 써봤다구요 미디엄이라는 이 클래스명은 사이즈가 몇일 때 600 이상에서만 얘를 쓰는 거고 그 이하에서는 600 이하의 디바이스에선 클래스명을 뭘 쓰래요? S를 쓰라고 되어 있고 이때에 컨테이너 클래스명 컨테이너비는 90 85 70 70 이렇게 되어 있다구요 굉장히 여기 이것도 지금 지능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나치게 큰 모니터에서는 너비를 90%로 하면 너무 넓잖아요 그러면 내용에 집중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아주 큰 모니터에서는 70%를 유지하고 있다구요 더 작아지면 작아진 너비에서 너비를 다 써야되니까 얘가 조금씩 늘고 있다구요 미디어콜에서 이렇게 미리 설정이 되어 있어요 두개를 써봤습니다 다시 이제 와볼게요 자 이번에 해보고 싶은건 그러면 그래 컬럼에 너비를 따져서 이렇게 배치하는건 알겠는데 나는 여기에 이렇게 가운데 오게 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하냐 CSS의 그리드를 적극 활용해서 지금 머트럴라이즈의 CSS 그리드를 적극 활용을 해서 쟤를 구현하고 싶다구요 만약에 얘를 안 쓰고 구현하겠다고 하면 너비를 주고 맞은 용어토로 하면 당연히 나오는 거지만 그리드에서는 얘 그리드를 나는 6컬럼을 쓸거야 6컬럼을 쓰는데 6컬럼을 쓴다는 얘기는 얘가 몇컬럼이란 얘기에요 3컬럼이 남아있고 오른쪽에도 3컬럼이 남아있다는 얘기라구요 이걸 6컬럼을 쓰려면 다 합쳐서 12컬럼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앞에 3칸이 비어있다라고 해야 된다고요 3칸이 비어있다라는 걸 만들어 볼게요 HTML에 와서 다시 row column 6개 쓰겠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안에 h3 title 만들게요 확장 잠깐만 div 이게 그냥 컬이 아니라 div 이렇게 되죠 div class명 column div class명 s6 해서 만들게요 title 또 넣고 자 이렇게만 하면 이렇게만 하면 6컬럼 그냥 하나를 쓰라고 했으니까 하단에 와보면 이렇게만 쓰고 있다구요 그런데 난 얘가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구요 가운데 있게 하고 싶으면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얘가 가운데 있으면 앞에 3칸이 비어있는 거라고요 앞에 3칸을 비워 offset S3 라고 할게요 그러면 앞에 3칸을 비워준다구요 얘 사용법은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모터랄라이즈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offset offset 해 보면 offset 어떻게 하면 된대요 앞에 떨고 싶으면 떨고 싶은 거에 offset 해서 수치를 넣어주면 된다고요 이렇게 요 사용법을 지금 보신 겁니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그리드 시스템을 알아봤구요 클래스명 웨이브의 이펙트 웨이브 라이트 여기 사이트에서 지금 보고 있다구요 컴포넌트의 버튼에서 얘를 구현 얘를 넣어주기만 하면 나온다고 하니까 넣었다구요 넣어서 클릭을 해봤더니 이렇게 파도가 치는 것처럼 외부 효과가 아주 그럴싸하게 들어가 있다구요 자 그 다음에 버튼의 스타일 좀 바꿔 볼게요 예 두 번째 버튼이 조금 작아요 버튼을 좀 크게 만들고 싶습니다 다시 컴포넌트로 가서 버튼의 스타일은 뭘 할 수 있나 좀 볼게요 버튼에서 아 여기 있네요 large 크게 버튼을 만들려면 클래스명 뭐가 있으면 된대요 btn에 large가 있으면 된대요 카피해서 두 번째 거에만 넣어볼게요 btn에 large 그래서 두 번째 거 자 아까 머틀라이즈 css를 간략하게 소개할 때 칼라도 이미 다 세팅이 돼있다 라고 했어요 조금 밝은 색깔로 써볼게요 칼라 가봅시다 칼라 css에서 컬러 가보실게요 css에 컬러 칼라를 뭘 써보고 싶냐면 오렌지의 칼라를 써볼게요 그러면 클래스명 뭘 쓰면 된대요 오렌지의 칼라를 쓰면 된대요 클래스명 오렌지 두 번째 거에다 적용해 볼게요 오렌지 넣어보십니다 넣어보셨습니까 오렌지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보다 조금 더 어둡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된대요 달큰 원 투 쓰리 넣어주면 된대요 이거보다 조금 더 어둡게 달큰 원 투 쓰리 이런 식으로 오렌지 계열에서 조금 더 어둡게 어둡게 처리를 아주 쉽게 클래스명으로 접근해서 구현할 수 있다고요 플로팅도 있고 플로팅도 있고 플로팅도 있고 됐습니까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밑에다가 이제 얘들이 제공하는 아이콘을 이용해서 버튼 좋아요 라는 버튼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좋아요 라는 버튼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P 태그로 다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P 태그 안에다가 A 태그를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얘는 이제 어떤 걸 만들 거냐면 여기에 있든 여기에 있든 항상 그 자리에 있는 버튼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걔를 클릭하면 버튼이 후루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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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버튼이 나오는 걸 만들어 볼 겁니다 클래스명을 넣을게요 뭘 쓰려고 하는 거냐면 여기에서 플로팅 버튼을 쓰려고 한다고요 컴포넌트에서 버튼에서 플로트 플로팅 버튼 얘를 쓰려고 하는 거예요 컴포넌트에 버튼에서 플로팅 이 버튼을 쓰려고 한다고요 이 버튼을 쓰는데 안에 보면 아이콘이 있어요 이 아이콘이 나오게 해야 돼요 저 아이콘이 나오게 하려면 클래스명 뭐가 있으면 된다라고 되어 있냐면 안에다가 이 동그라미 안에다가 이런 식으로 마치 폰터섬의 코드처럼 얘가 있어야 된대요 그런 식으로 똑같이 작성을 해 볼게요 자 여기 아이 태그 안에다가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걸 쓰려면 이 아이콘을 쓰려면 이 아이콘을 쓰려면 이 아이콘을 쓰려면 뭐가 더 로드가 되어 있어야 되냐면 CSS가 하나 더 로드되어 있어야 돼요 위로 올라가 보면 아이콘을 쓰려면 컴포넌트에 플로팅 아이콘을 쓰려면 어 여기에서는 특별히 안내가 없네 컴포넌트에 아이콘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컴포넌트에 아이콘 이 아이콘이 있군요 자 컴포넌트에서 아이콘을 쓰려면 아이콘을 쓰려면 이 CSS가 더 로드되어 있어야 된대요 찾으셨습니까 컴포넌트에 아이콘으로 와주세요 컴포넌트에 아이콘에서 뭘 로드 하래요 이 CSS를 더 로드 하래요 어 경로만 로드하십니다 카피 왜냐하면 우리는 코드편을 쓰고 있고 코드편에서는 주소만 추가하면 지가 알아서 저 소스를 로드를 해주니까 에이콘에 안에 소스만 카피하십니다 됐어요 코드편에 오셔서 세팅에 갈게요 세팅에 가서 CSS에 가서 여기 Materialize CSS 다음에다가 여기 부분에다가 클릭을 하시고 지금껄 붙여넣기 하신다구요 세팅에 CSS 항목에 와 있습니다 엉뚱하게 JS에 넣지 마시고 붙여넣기 해서 Add 할게요 밑에 버튼 Add 누르시면 돼요 됐습니까 CSS 항목에 와서 이렇게 이 아이콘을 쓸 준비를 하시라구요 그런 다음에 밑에 있는 버튼 누르시면 되겠어요 세이브하고 이제 버튼을 쓸 준비가 됐다구요 손가락 모양을 쓸 거니까 내려와 볼게요 손가락 못찾겠으니까 컨트롤 F 썸 엄지손가락 썸 이렇게 컨트롤 F에서 썸 이라고 검색을 해보십니다 썸 접했을 때 그 썸이라고요 좋아요 해서 예 요거 요거 쓰려면 어떻게 써야되는지 이 사이트에 설명이 다 있어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요 이름이 이 이름이 어떻게 있으면 되는데 얜 좀 독특합니다 클래스명으로 하는게 아니에요 올라가서 코드를 보면 자 요기서 보시면 요기 아이클래스로 되어 있고 이 이 이름이 요기 안에 들어오는 거라구요 클래스명으로 하는게 아니라 클래스명은 뭐만 있으면 돼 요기에 materialize material에 아이콘스로만 돼 있으면 되구요 안에 얘가 들어온다구요 좀 전에 썸업이라는건 카피를 했구요 그냥 요걸 써볼게요 카피해서 우리 와볼까요 a 태그 안에다가 a 태그 안에다가 있으면 된다 라고 하니까 a 태그 안에다가 넣어 볼게요 얘가 아니라 우린 뭐가 필요한거야 썸업이 필요하니까 썸업 이렇게 하겠다고요 자 얘한테 스타일이 있어야 버튼 모양으로 나오겠죠 btn에 우린 지금 플로팅을 쓸거라구요 플로팅 btn에 좀 큰거 large 그리고 색깔은 블루로 처리를 해볼게요 플로팅 효과도 넣으려면 못쓰면 돼 웨이브 이펙트 웨이브 라이트 쓸게요 클릭하면 이런식으로 플로팅까지 쓸 수 있겠습니다 웨이브까지 쓸 수 있겠어요 버튼 페이지에서 플로팅을 찾아주세요 위에서 조금 내려오면 플로팅이 있을겁니다 플로팅은 일단 이렇게 웨이브 효과까지 들어가 있는건데 얘를 클릭하거나 또는 마우스를 올렸을 때에 얘의 서브 버튼들이 쭉 나오는걸 지금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건 어디서 할 수 있답니까 바로 밑에 플로팅 액션에 버튼에서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대 디스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대요 링크 찾으셨습니까 링크 타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들어가 보시면 버튼에 액션에 있고 어떻게 구조를 만들으랍니까 A 태그가 있고 그 다음에 열릴 걸 리스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열릴 거에 A 태그가 플로팅 BTN으로 되어 있고 각각의 배경색을 다르게 하고 싶으면 각각의 배경색을 넣으라고 되어 있고 안에 아이콘들은 아까 우리가 CSS 로드에서 넣었던 그 아이콘들이 넣을 수 있다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고정해서 FIXED ACTION BTN 이라는 클래스명이 있기만 하면 된데요 HTML 구조는 이렇게 된답니다 copy 복사해 주세요 HTML의 구조를 복사해 주십시오 그대로 가져올 거에요 자 와서 우리 예제에 맨 밑에다가 넣어봅시다 제일 밑에다가 넣을게요 붙여넣기 합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하단에 버튼이 생겼죠 지금 이미 구현되어 있다고요 마우스로 올리면 이렇게 해서 서브 메뉴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고요 이 형식을 지금 마우스 올렸을 때인데 이걸 클릭할 대로 바꿔볼까 합니다 그대로 카피해 왔습니다 그래서 FIXED ACTION BTN 하면 FIXED 니까 이 우측 하단에 고정되어 있는 버튼이라고요 자 다시 아까 버튼 페이지에서 Initialization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음 지금 얘가 이미 있다라는 얘기에요 이렇게 된 거고 옵션 볼게요 옵션에 보면 디렉션 해서 기본자로 지금 TOP 우리가 마우스 올렸을 때 이렇게 위로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방향을 바꿀 수가 있다고요 왼쪽 오른쪽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대요 자 이 옵션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자 이 방향은 디렉션은 어떤 식으로 바꿀 수 있다고 되어 있냐면 위로 올라가 볼게요 여기에 옵션을 넣어서 할 수도 있고 고려방식으로 또는 클래스비형 방식으로 처리 한번 해 볼게요 여기에서 일단은 가로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픽스드의 액션의 btn 옆에다가 가볼까요 여기에서 수평으로 horizontal 수평으로 라고 넣어 보십니다 마우스 올리면 이렇게 수평으로 나올 거라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클릭해서 할 일도 우리가 수동으로 스크립트를 짤 이유가 없습니다 얘가 이미 다 구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클래스명을 뭘 쓰기만 하면 클래스명 써볼게요 클릭 투 토고 쓰기만 하면 좀 전에는 마우스 올렸을 때 버튼이 나왔지만 이제 아니라 클릭해야지만 나온다고요 다시 클릭하면 사라지고요 그럼 내부적으로는 뭐가 돼 있겠어요 한 놈 가지고 이를 두 번 시키는 거니까 add toggle 클래스에서 특정 클래스명이 있으면 쟤를 나오라고 그걸 누가 모터라이저 로드한 스크립트에서 작성되어 있는 거라고요 안되었습니까 안에 여러분이 넣고자 하는 아이콘이나 메뉴들에 따라서 아이콘만 넣어주면 되니까 그래서 편하게 메뉴를 만드실 수가 있겠어요 자 모터라이저 캐럿을 보겠습니다 자 얘는 아까 여기에서 어디를 보시는 거냐면 자바스크립트로 하는 거니까 자바스크립트 메뉴에서 아까 여기 메뉴에서 자바스크립트에서 캐럿을 봅니다 캐럿을 예 그거 말고도 그거 말고도 얘는 컬랩서블이라고 부르지만 아코디언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아코디언 효과도 있고 웹에서 쓰는 효과들은 다 있다구요 그리고 뭐 탭도 있구요 탭 탭 탭 탭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있구요 더블업스 밑에 하이라이트도 쑥쑥 움직이고 있죠 네 그런 것들도 있고 툴팁도 있고 다양하게 있다구요 우리가 이미 다 수동으로 만들어 봤던 거를 라이브를 통해서 아주 쉽게 구현하는 방법들이 다 있다구요 다시 캐럴스로 가볼게요 캐럴스를 하려면 지금 이걸 구현하려고 한다고요 드래그도 되고 클릭했을 때도 되고 하는 요거를 쓰려면 기본적인 방법은 얘들이 제공하는 라이브라이 로드되어 있고 클래스명을 뭐만 쓰기만 하면 이렇게 쓰기만 하면 구현 된다고요 우리가 예전에 해봤던 사이클 2와 유사하게 할게 없어요 이게 끝이라고요 근데 여기에다가 기능을 좀 달려면 이게 너무 심플하니까 기능이 없어요 어떤 기능이 없어요 이전 다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예전에 움직이나거나 그런게 없지 않습니까 그거 정도만 덧붙여서 해보려구요 자 다운받은 링크 타고 들어간거 부분 볼게요 지금 그래서 너무나 심플하기 때문에 구조도 우리가 보겠다고요 자 슬라이드용 이미지 경로가 하나하나 자 이렇게 있구요 젤을 이용해서 슬라이드 효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좀 전에 보니까 클래스명이 뭐가 있으면 캐롤즐이라고 있으면 된대요 그죠 그리고 하나하나의 아이템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캐롤즐이라고 아이템이 되어 있으면 된대요 자 지금 예제에서는 캐롤즐 안에 a 태그로 되어 있지만 꼭 이렇게 하란 법이 없어요 ul에 li도 되고 div 구조에 div여도 된다구요 그래서 저는 리스트로 한번 해보려입니다 ul에 li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 ul에 클래스명이 캐롤즐이라고요 그거 안에 li가 있는데 li들마다 클래스명이 모여야 된다구요 캐롤즐의 아이템 이면 된대요 캐롤즐의 아이템 리스트의 부모에는 캐롤즐이라는 클래스명이 있고 그리고 얘한테는 캐롤즐의 아이템 이라는 클래스명이 있다고요 각각의 내용 몇 개 만들까 다섯 개 만들어 볼게요 다섯 개 안에 a 태그가 있구요 그냥 이미지만 나오는 걸 할까 a 태그 안에 또 이미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고 이미지를 경로를 좀 전에 제가 드린 걸로 다 교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해보죠 확장 하시고 이미지 소스를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다 넣어주세요 예 연번으로 되어 있어요 8, 9, 10, 11, 12 되어 있으니까 연번으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소스에 드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미지 이들을 다 넣어 주십시오 자 캐롤즐 ul li 해서 li 에는 캐롤즈의 아이템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잠깐만요 세팅에서 라이브러리가 로드되어 있는 거 확인했고 css 볼게요 아이콘까지 쓸 수 있게 다 되어 있고 캐롤즐 페이지 좀 다시 가볼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jQuery에서 initialize를 해야 되는구나 jQuery에서 어떻게 하래요 이렇게 한 다음에 jQuery에서 부모 부모에다가 캐롤즐을 돌려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대로 카피해 오겠습니다 jQuery에서 영역에 가서 입력을 해 볼게요 jQuery에서 영역에 오셔서 붙여넣기 해 볼게요 음 그러니까 나오는군요 자 html에서는 얘들의 부모 캐롤즐이라고 했고 li 하나하나에는 캐롤즐의 아이템이라고 했어요 스크립트로 와서는 캐롤즐에다가 캐롤즐을 돌려라 라고 했더니 이렇게 구현이 잘 됐다구요 좌우 버튼을 만들게요 html에 가주십니다 html에서 ul 바깥쪽에다가 만들게요 ul 다음에다가 div에 컨트롤스라고 하겠습니다 컨트롤스 안에 a 태그 아니 i 태그로 할 거예요 컨트롤스 안에 i 태그 두 개를 만들겠습니다 아이콘을 아이콘을 아까 css 보니까 이 materialize에 css을 쓰게 되어 있었으니까 이렇게 확장을 하죠 자 컨트롤스 안에 i 태그 만들었는데 i 태그 카피해 올 거에요 자 materialize에 가서 materialize에 가서 좌우 버튼에 아이콘을 카피해 올게요 materialize에 가주십시오 아이콘을 빌려 쓰겠다 라고 하는 거니까 컴포넌트에 가주세요 왼쪽에 메뉴에서 컴포넌트 가서 아이콘으로 가주세요 아이콘 컴포넌트에서 아이콘으로 오셨으면 내려와서 아이콘 중에서 화살표를 검색합시다 a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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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back arrow forward 이 두개 쓰겠습니다 arrow back arrow forward 얘들의 사용법은 어땠다구요 아까 맨 위에 올라가보면 이렇게 쓰래요 그죠 그 안에다가 쓰고자하는 아이콘에 이름을 넣으면 된답니다 그대로 copy 와서 이렇게 두개를 넣되 add가 아니라 우린 뭘 쓰려고 하는거에요 arrow arrow back arrow forward 쓸거라구요 arrow back arrow forward 그럼 하단에 좌우 버튼이 이렇게 생겼죠 저거의 스타일은 생략하고 쟤를 눌렀을 때 슬라이드가 움직이는 것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이거 가운데 있으라고 할까 컨트롤스 안에 가서 컨트롤스 안에 글씨들은 가운데 정렬하면 되니까 가운데 정렬 하죠 이렇게 그러고 보니 얘도 가운데가 아니네 캐롤 슬도 너비가 있나 없나 좀 너비가 너비가 있어요 너비가 있으니까 화면의 가운데는 마진영오토 하면 되겠지 마진영오토 서 가운데 놓을게요 그래도 어째 전 가운데가 아닌 것 같다 li가 있는데 안에 이미지가 가운데가 아니군요 li에 가서 스타일 좀 잡을게요 캐롤 슬의 아이템 이미지로 되어 있는데 이미지가 가운데가 아니라고요 넘쳐 있어요 그러니까 캐롤 슬의 이미지에 가서 부모가 만들어준 너비 안에서 100% 하이트는 하이트 오토나 되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전 가운데가 아니었다구요 요게 정상적인 모양입니다 자 컨트롤 슬 얘들 가운데 있으라고 했구요 얘도 가운데 있으라고 했구요 확인을 해봤더니 이미지가 센터가 아니길래 부모가 만들어준 공간 안에서 이미지가 너빌다스라고 했어요 요게 정상적인 모양새입니다 자 밑에 좌우 버튼은 어떻게 만들었다구요 요렇게 컨트롤스 안에 얘가 제공하는 아이콘을 쓰는 방법이 이랬으니까 요렇게 바꿔 있습니다 이제 뭐해야 되냐면 저 좌우 버튼을 클릭했을 때도 얘가 이렇게 클릭한 것처럼 움직여야 된다구요 요걸 클릭했을 때 자 아까 머트럴라이즈의 얘의 사용법을 보면 금방 나와있어요 한번 볼까요 머트럴라이즈의 캐럴스로 다시 가보시겠습니까 사용법을 내가 만든게 아니니까 얘가 하라는대로 사용법을 확인을 해야되겠죠 캐럴스로 가서 옵션을 볼게요 자 옵션을 보면 이건 그냥 옵션이고 뭐 디스턴스니 이건 디스턴스는 뭐냐면 트랜션 이렇게 옮겨가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구요 안에 패딩도 넣을 수도 있고 그거 말고 메서드를 볼게요 메서드는 어떻게 쓴답니까 얘는 참 친절해요 다른 애는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안하는데 메서드를 보면 여기에서 얘를 컨트롤 하고 싶으면 이렇게 변수로 잡아서 하는 방법도 있고 제이콜에서는 어떻게 한대요 이렇게 불러온 다음에 여기에다 뭘 써주면 메서드의 네임 메서드의 네임이 종류가 밑에 이렇게 나온다구요 보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뭡니까 이전 다음 이라고요 이전 다음 메서드를 넘기면 된다구요 메서드의 이름이 어떻게 들어온다고 요 자리에 들어오게끔 한다고요 써볼게요 이전 버튼을 클릭하면 할 일 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할 일 에다가 이렇게 하고 여기다 뭐가 들어온데 메서드의 네임이 들어온대요 열자마자 개들을 이거는 여기에 이 문법은 뭡니까 이 문법은 얘를 변수로 처리를 하고 이 변수로 처리를 하고 변수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전 다음 할 수도 있다구요 그게 또 모양새가 좋긴 하겠네요 우리도 그러면 변수로 만들어 봅시다 와볼게요 스크립트로 와보시면 지금 스크립트로 올게요 스크립트 오면 그냥 이렇게 돌리기만 했는데 이거 자체를 컨트롤 하려면 얘한테 변수가 있어야 되겠다고요 그래서 슬라이즈 라는 변수를 만들게요 슬라이즈라는 변수로 만들었어요 이거 통채로를 슬라이즈라는 변수에 담았다구요 이렇게 한 다음에 누굴 클릭하면 이전 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할 일 작성하면 되겠죠 그냥 태그로 구분을 해보자구요 컨트롤스 안에 첫 번째입니다 클래스명이 구분이 안 돼 있으니까 그냥 순번으로 해서 선택을 하는 걸로 할게요 클래스명 컨트롤스 안에 i 태그를 클릭하는데 i 태그가 첫 번째 거라구요 i 태그가 ns child 해서 첫 번째 css의 선택자 그대로 쓸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를 클릭한 거지 첫 번째를 클릭하면 할 일 두 번째를 클릭하면 할 일 css 우리가 알고 있는 익히 알고 있는 css로 얘를 선택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안 돼요 아까 메서드를 보니까 이렇게 변수로 잡은 다음에는 어떻게 이어서 쓰면 된답니까 이렇게 이어서 쓰면 된다고 하니까 그냥 next라고 쓰면 된다고 하니까 써볼게요 이전 버튼을 클릭하면 이전으로 가고 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으로 가는데 앞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 변수명이 있고 이렇게 앞에 뭐가 있고 이 변수명이 있고 이렇게 라고 하면 이전 버튼이 작동을 한대요 변수명이 슬라이즈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jQuery 방식으로 바꿔서 그냥 볼게요 어떻게 되나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기에 뭐가 있으면 preb 여기에 뭐가 있으면 next 라고 해볼게요 음? 클릭 자체가 안되는걸? 얘를 선택을 잘못했나? 클래스명을 넣어볼게요 preb next html에서 preb next를 넣었구요 .preb .next 뭐냐? 세팅 좀 볼게요 jQuery 라이브로 돼있고 다 돼있고 아 문자 문자니까 따옴표 좀 넣어볼까? 아 문자 넣어주세요 따옴표 따옴표를 넣으니까 작동을 하는군요 유방식은 왜 안먹었을까? 자 직접 해서 이렇게 구현을 해봤구요 음 지금 일단 대구는 있는데 변수방식으로 다시 한번 시도 좀 해볼게요 똑같이 넘겨주면 작동하나 볼게요 네 작동하는군요 요게 조금 더 나아보여서 변수로 잡고 넘기는 걸로 할게요 자 클래스명을 이렇게 줬어요 선택하기 편하려고 첫번째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고르는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CSS를 잡으셔서 좌우의 버튼의 위치를 바꾼다거나 그러시면 되시겠죠 원래는 원래는 좌우 버튼 기능이 없었지만 이렇게 해서 살짝 업그레이드를 해봤습니다 이게 Materialize Carousel 이라는 소스를 활용한 겁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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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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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